골드 획득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속 까인건 좀 마음이 아프네 이속이 딜인데 난 아니요 이거 게임 안에서 나오는 카드는 바로 적용인거 같은데요 이속 느려진게 살짝 체감이 되는거 같은데 저건 뭐 획득한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카드 아니야? 게임 안에서만 적용됐다가 지나갔네? 아 다 못먹을라나 아 다 못먹을라나 아 다 못먹을라나 이제 왔어 아이씨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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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둡 steam 잠깐만 체력 신경 안쓰면 것도 못잡겠는데? 약재 먹어야겠다 Los lunes 어허어어어ㅓ오오 오오오오오오오iving 오오오오오 으겔 again 근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쓰레기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못보네요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게 돼있네요 음... 딜이 근데 얘 기본... 와 근데 레이저 31퍼 봐봐 와... 레이저 31퍼 미쳤는데? 아... 카드를 쓰기도 하고 나한테 바로 주기도 한다 괜찮네 으음... 야 근데 이거 맛있는 비둘기... 비둘기탕 이거 개좋은거 아냐? 너무 만능인데? 다기 사회 다리 오 다리다리 다리다리 나리다리 이런라 려 다시누 뭘로 도전해볼까요? 로봇으로 마무리할까? 로봇이 제일 나왔어? 과연 초보맵이 아닌 곳에서도 딸깍이 되려나 모르겠네 해보자 얘는 기억을 뭘로 해야돼? 아 이걸 이걸 보고 이걸 깼어야 되는구나 저물대를 클리어 했어야 되네 아니면 얘를 한번 집중적으로 키워볼까요? 저물대 하러 가자 한 두판 해보지 뭐 저물대 누구야? 아 얘야? 아 얘 내가 졌구나 가자 깨져 뭐 해보자 아 이거 고민되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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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 아 갑옷이랑 레이저 있는데 아아 레이저 쓰읍 갑옷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오우 둘 다 고르지 말아야겠다 둘 다 고르지 말아야겠다 오만 agram 오우 모르는 거다 아 아는거다 아... 구린데 아 구린데 이거 조합범 열어야되나 아까 써봤어 30초 맛보기로 아니야 막판 아니야 이거 한번 깨볼라고 기억 얻고 다음판까지 해볼게 이게 다음 스킬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강화하면 좋을지도 몰라 얘는 알거같지 아... 애매하네요 이거 아 애매하네 내가 알기로는 이 충격파가 업그레이드하고 나면은 그냥 사방팔방 날라가는거였던거 같은데 아이씨 할거 드럽게 없네 전구 한번 해보자 돈이잖아 개인적으로 그 도적 수리검 나오면 가져갈게요 그거 하면은 변신모드 좀 자유자재로 풀었다 얻었다 얻었다 할수 있을거 같아서 약간 필수일듯 오케이 아 얘가 좀 멋있긴 하다 아 멋있긴 해 뱀서류에서 말독은 좀 보기가 힘든 장비긴 하네 아 왜 멋있잖아 이거 보세요 수동모드 가능한 어 이 부츠는 좀 챙겨야겠는걸 이속 챙겨야 한다 난 아 이게 날라오는 투사체를 내가 쏴가지고 없앨수가 있네 괴삭이네 으깜짝이야 으깜짝이야 아 진짜 이럴거야 하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근데 버그 걸려서 나 지금 구동모드에서 움직이는데요? 나 버그 걸림! 뭐임 이거? 어? 뭐임? 아 진짜 뭐임 이거? 아님 내가 한 거 아님 이거?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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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사실상 이속을 챙기는게 맞지 이게 또 이렇게 됐네 비감스럽게 절대 그 모드를 풀어선 안돼 아 이 버그성 플레이 저 진짜 안좋아하는데요 아 저 버그성 플레이 극혐이네요 어쩔 수 없죠? 아 치즈지개 신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개발자가 보면 오열하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ятся 하하하하 하필 어? 야 저 멧돼지 잡겠어 이러다가 나 전판에도 이랬는데 눈치 못채고 내가 풀었다고요? 에? 아 띠약 띠약 병아리 송아지 터렛 모드 보스 공격 넉백으로 맞으면 걸리는 버그 인데 이상하게 안고친다 아 이거 빨리 고쳐야겠는데 저 패드 내려놓습니다 하하하하하 사실상에 다음 보스 나올 때까지 의미가 없네요 띠약 띠약 저 밑에 반지 한번만 드셔주세요 아아 그래 짜릿하니 돈이나 벌자야 돈이 나와야 돈을 버는데 돈 주는 데는 어딨냐 아 아 맞네 제자리에 있는게 몬스터가 많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움직이는게 많이 나올까요? 아 여유롭다고 실험하는게 아니라 진짜 여유가 여유로와 보스 이새끼 뭐.. 뭐 하겠냐 나한테? 나오면 뒤질걸? 여봐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분동안 시청자 공포썰이나 들을까? 5분동안 시청자 공포썰이 되었네요. 5분동안 시청자 공포썰이 되었네요. 5분동안 시청자 공포썰이 되었네요. 지금 새벽 4시야 내일은 평일이고 말하는게 이상한거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내일 출근이 늦거나 안하거나 일하고 있거나 학생이거나 해외이거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직도 보고있다? 이제 포기했거나 오늘 자면서 듣긴 좀 힘들겠다 너무 시끄러운데? 세상 쪼개지는 소리가 나 소리 좀 줄여야겠다 나 뭐 괜찮은데? 볼 다 깼어요 보스 컷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15분밖에 안되는 게임인데 되게 좀 길게 느껴진다 캐릭터가 이래서 그런거 오씨X 돈 아니 근데 버그 아니었을때도 원래 여기까지는 난 쉬웠어 내가 뭐 이걸로 지금 뭐 움직이면서 이득을 보냐 뭐하냐 아까 보스전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으흐흐흐흐흐 음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안 빡세던데 아까 이미 해봤습니다. 보수전까지 가는건 안 빡세더라구요. 저 켜놓고 물 떠왔어요. 아까 3,400원 왜 갑자기 조금씩 밀리지? 마지막 1분이라 그런가? 딜량 체크 해볼까? 와... 기본이 54퍼해 단도가 26퍼네 잘 닿아 잘 닿아 어? 뭐야 이거? 저 위에 재밌는거 3개나 있네? 잠깐만 잠깐만 님 아프셈? 네 도도도도도도도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컷 기억이 열렸나 근데 이거 까지 해야 다음 스킬이 열리는거잖아 그지 음 어 열렸네? 어 뭐야 열렸잖아 오? 오?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도르모드 아니 미친 잠깐만 잠깐만 군수 아 오케이 꺼져 사실 뭐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지 싶은데 캬 이게 미쳤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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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네 그.. 타네 이번에는 대포 한번 챙겨도 괜찮겠죠? 낭만이죠 음.. 더 많은 화력 메타로 가보죠 로봇이라 그런지 그리고 추위도 안타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속도는 챙겨야되구요 이 상태에서도 이동속도 영향을 받나? 그걸 모르겠네 이번에 체라 한번 가져가보죠 정말 이딴식으로 할겁니까? 흠 어? 내가 레인오브파이어를 업그레이드를 못했어? 흠 음.. 맞아 무기랑 합쳐지는 것 같은데.. 흠 아니 이걸 얻기는 얻었는데 합쳐를.. 합체.. 합체가 안됐나봐요 우리 봐서 안할라 그랬는데 그냥 최종단계 해볼라 그랬더니만 흠흠 이거 회복량이 그거 아니지 저.. 계속 체력 꾸준히 차는 회복량이 아닌거죠 그냥 포션 먹었을때 더 많이 찬다는거죠 흠.. 다 agree 잘챙겼다 좋다 어 닌자도구 아 닌자도구 챙기고 싶다 아 닝도 돌격이 변신하는거잖아 변신을 한번 더 할수있어서 빠르게 변신을 풀었다 할수가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못하는 상황이 오는거 보단 낫겠지 한자리 가능하면 닝도 넣어보죠 제발 나와라 닝도 아 이게 안나오네 그래도 뭔가 조합템 야무지게 잘 챙긴거 같은데 파도만 못챙긴거지 아 뭐야이거 눈보라는 받는구나 아 얘는 이동속도에 영향 안받는가보다 눈보라 때도 이정도로 움직여지네 오히려 좋은건가 확실히 힘들다 에이씨 한대 때려주겠니? 눈사람 눈사람 넉백 가능해? 눈사람 넉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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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없어? 아이씨 그냥 아프기만 안해 아으 넉백 와 쉴드가 미쳤다 와 쉴드 이거 미쳤네 이야 쉴드가 이게 생각보다 괜찮잖아 아 방금 왼쪽 아 그러게 닌자도구가 진짜 효율이 미쳤었겠는데요 먹었으면 그러네 쳐맞을 것 같으면 이거 쉴드로 써도 되겠다 용병 캠프 용병 캠프 아 그리고 용병 캠프 가보자 시간 많으니까 부지런히 가면 다 들릴 수 있어 아 심지어 지금 이속도 빨라가지고 아주 훌륭합니다 아 로봇 좋은데? 쉴드하나로 완전히 그냥 미쳐 버렸네 캐릭터 성리 아 아 어엉 오 curious 아 오 여기 아래에 두 군데 들렸다가 갈 수 있겠지 시간? 될 거야 6분이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면 안돼 저건 못 참아 와 근데 내가 뭔가 얘네를 잡을만한 딜이 안나오네 나오네 미쳤다 야 어 나 지금 이야 화면이 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지 방금 이 체력이 안 깔아요 왜 이래? 뭐야? 또 사기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부딪쳐도 체력이 안 까요 성능이 좋은 거야? 뭐야 뭐야 이거 희한하네 희한하네 캐릭터네 이거 음 어차피 조졌고 어차피 조졌고 아 그냥 버릴걸 괜히 먹었다 레벨업만 늦어진다 이거 아 생각 못했네 아 그냥 버릴걸 말랭만 늦어졌네 아 아 아 와 버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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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이 아기 늑대네? 뭐야? 흐헣ㅎㅎㅎ 뭐..뭐야? 뭐야? 접근을 못한거야? 번개 괜찮네요 딜 괜찮네 끝까지 이 지랄하네 어떡하지? 하지말까 이거? 레벨업 공격력 10%? 공격력이면 하나 가져가자 돈이 중요한건 아이 뭘 캐릭으로 사기를 쳐 이게 뭘 사기야 이게 뭘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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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야 아니 근데 나 이거 아 CU 토템하면 진짜 그냥 알바퀴하고 그냥 제자리 딜 아님? 그정도는 아닌가? 말투 아 이런식으로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사라지네 손 받네 괜히 했다 혹시 모르지 뭐 이것 때문에 살 수도 있어 걸어본다 문제는 전 또 할게 없어졌네요 약간 좀 이배속 모드 같은거 있으면 좋겠다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어 아 아 아 아 아프다 등 터졌는데 왕고 왕고 등 터졌는데 어우 달달한데 어우 포션 달달한데요 심지어 점점 커지잖아 살금살금 들어가야 돼 세개가 됐어? 아우 로봇하십시오 로봇 최고네요 이야 미쳤다 아니 모바일 게임 아니야? 근데 이정도면 모바일 게임으로도 그냥 별로 문제없겠다 그치? 사실상 모바일로 나와도 말뚝딜 해버렸죠 그치 한 escaping 오àn 북 어셉 이 Entertain original 그치 故 방금 살짝 토템 의심했는데 의심하지 말아야겠네 이쯤에서 딜량 한번 볼까? 와.. 얘 기본무기가 진짜 미쳤다 야.. 기본무기의 전기의 레이저 하니까 그냥 예.. 이야.. 미쳤는데요? 응애응애 송아지 짜장 짜장 송아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개쎄 뭐야 이거 아니 개쎄 뭐야 아 이정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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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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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쾌다 소환사가 나왔네? 아, 너 존나 궁금하겠다 왜 소환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 나 그만할라 그랬는데 소환사 좀 궁금하네 아, 너 소환사 낭만 못찾는대 뭐야, 스노스톰 서바이버즈 클리어 됐네요? 스트64 이거 찍히네? 안돼 로봇을 소환한대 뭐야 개쩔어 나 전사기억 리셋 안했어? 설마 했을건데 메인에 업적 보상이 있어? 어? 완전 모바일 게임이잖아? 메인에 업적 보상이 된다 알아듬 수 있다 오 우 우 우 도 음 음 이야 이게 카드를 보스 잡으면 보스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마다 효과가 있네요 와 일정시간 간격으로 전신 360도에 3번의 범위 데미지 돌격 방향에 적에게 데미지를 조소하고 주위에 물리칩니다 이야 일정한 간격으로 아플량이 연속 3번 물어 뜯습니다 피쳤는데 게임 다이언트 데미지 자이언트 데미지 감소하는 대신에 자이언트 데포가 세 갈래로 발사된다네요 좋은가 애매해 보이는데 그러게 레이저가 되면 3 레이저인가 야 너무 궁금하다 일단 지금 30초마다 집중 이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죠? 완전 공격력 15포가 있긴 하네 이거 궁금해요? 자이언트 데포 모드 궁금합니까? 하나를 뭘로 하지? 아 고민된다 아이스 울프 킹의 의지 한번 써볼까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게 야수화가 좀 탐나긴 하는데 야수화 소환사 궁금하다고? 예? 하하 예 예 이제 와서 하나도 안 열렸는데? 낭만이라고? 이거 해달라고? 로봇 드론 궁금하지 않아? 이거? 이거 마지막 모드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나 좀 보자 야 이거 좋은데? 미쳤잖아 이거 어허 이거? 그렇죠 나 넘isc 스태트 대포 나왔다 우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아 이게 되네 주기적으로 여러개의 토네이도를 생성한다네요 얘가 기본적으로 방어가 좀 높은가봐 딜이 잘 안들어오는 느낌이네 네 네 음... 음... 그렇지 제인 라이트링 뽑아야지 내 주 딜 아니 근데 얘네 자이언트 대포 좀 작아지게 만들줄 알았더니 진짜 좋나 그냥 무대뽀구나 결국 이런 날이 왔네 아 도네이드 한번 가져가보자 어쭈? 벌써 다 됐네? 아! 레이저! 아! 아! X!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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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승승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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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는 좀 당황스러운데..아.. 아..이거 노진화 할걸..아.. 아..저것도 못잡았어..아.. 스트레스 받네.. 이게..나은가..? 아..모르겠다.. 좀 빨리빨리 나가는거 같기도 하고요..그쵸? 좋게 생각을 해야되나..이거.. 아..모르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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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혹시 저거 두개 합쳐지나 싶어서 한번 먹어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못깰거 같진 않은데.. 에..뭐.. 조금 아쉽네.. 워낙 좋아가지고 캐릭터가.. 게임이야 깨겠는데.. 아.. 근데 그나저나 이거.. 뭐.. 방어하는 애들을 소환한다더니만.. 예연병.. 개쓰레긴데요 저거? 어그로도 안 끌리고? 어그로 끌어주는줄 알고 좋아했더니만.. 예..스킵하겠습니다.. 얻어봐요.. 자.. 자.. 전혀 달라진게 없구요.. 똑같구요.. 똑같구요..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이렇게 될게 아니다.. 어..뭐야 이게.. 에잉? 여보세요? 어? 에잉? 마지막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네요.. 쓰읍.. 신기하네.. 뭐 특이한 놈을 만났네.. 누구한테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소라기같은 애였는데.. 끝! 끝! 끝!